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맞아 아 포탑이 아니라 타워 어그로 너무 끌렸어 아 망했다 타워 앞에서 미니어 어그로 너무 끌렸네 이러면 포션 차이가 나겠다 해군 비슷할 것 같은데 핑화까지 차이가 나 아 이게 성타까지 맞아? 으응 아 아 아 아 으 으 퀴기형 빨리해야 될거같아 퀴기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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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핑 찍어서 못 때렸잖아요 형 아 씨, 플래시까지 다 죽여, 다 죽여, 다 죽여 죽여, 좋아 요네가 진짜 초반라인전 진짜 잘했어 어 어, 탈 EQ 할걸 왜 봐라 아 에바예요 어 와 진짜 미니언 저거 미니언 딜에 죽었어 어, 아깝다 GG 어, 잠깐만 렉북도 빡세네 어, 수업이네 샛 이 수업 생각했어야 되는데 쟤 갈등은 이 우주에 우린 속에 충축해 다이언 방색, 실력 전개 아 아 아 으 이 영웅이 2등인데? 흑흑 아 아 마지막 회오리가 씨 너무 아깝고 와 이게 한들 더 많네 이리와 이리와 난 그냥 찢어버려 나 죽건데 와 근데 죽을거였네 너무 방심했나? 주포가 만능은 아니야 여기다가 멜모 월건가면 미쳤거든요 템트리가 곰돌아 곰돌아 기 trainer 권락 곰돌아 곰돌아 ㄷㄷ 940점 달달하네 이 형 너무 상남자인데 각 재위가 매우 무덤에 적용할 수 없는 것 같다 도전 탈락 체베광 이것때문에도 적립한 곳으로 우선은 히힛 히힛 Q 중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